오늘도 저희집에 찾아오신 우리 길냥이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랄이랑 사료랑 같이 드릴까 해요 언어 어떠세요 계랄이랑 사료 괜찮죠 계랄이랑 사료 먼저 나올게요 우리 이쪽은 계랄 놓을께요 계랄 놓고 이쪽은 사료 우리 길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료 놔드릴게요 길선생님이 어딜 먼저 가나 이쪽이 계랄이고 이쪽이 사료에요 길선생님 한번 가보세요 아 사료를 먼저 드시는구나 우리 길선생님이 길선생님 사료를 먼저 드시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길선생님 사료를 먼저 드시는 분이 길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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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가끔씩 저 고양이 계랄 드리면은 계랄 주면은 잘 먹던데 나 permits 안 먹는다 Wizard ffenheim 후식으로 먹네 후식으로 먹네 맛있게 드세요 두 개 다 먹네요 다행히